평소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고 어머니한테도 항상 사랑한다 고맙다라고 얘기했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7월 18일에 최수근 상병은 수해 현장에 투입돼서 실종돼서 결국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어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최수근 상병의 순직에 대해서 책임 소재와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언론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넘어갔으면 소리소문 없이 그냥 구명조끼 안 입힌 사람 혹은 대대장만의 문제로 넘어갈 일이었지만 뭐 자화자찬하자면 제가 이제 해병대 간부들의 내용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다이렉트로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언론에서도 기자들도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기자분들 다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런 후속기사가 나오고 또 간부들이 용기를 내거나 부모님들이 또 용기를 내셔서 언론에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뭔가 이상합니다. 해병대가 마치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정말 징계를 받아야 되고 정말 보직해임 당해야 될 사람들은 보직해임 당하지 않고 있고 엉뚱하게 힘없는 자들만 지금 보직해임 당하고 직위해임 당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게 안타깝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과거에는요 대대장들의 힘이 막강했죠.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바로 여단장이나 군단장들이 대대장의 지휘방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대대장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믿고 맡겼고요. 대대장이 하겠다 그러면 네가 하는 거니까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군대는 대대장이 과거의 중대장 정도 수준 중대장은 소대장 수준 소대장은 거의 분대장이나 거의 소대원 수준으로 지휘가 많이 격화된 상황이고요. 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대장 돼봤자 제가 군생활했을 때 중대장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의 지휘 역량이나 할 수 있는 범위가요. 대대장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지휘책이라는 것은. 대대장이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못하는 거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단장이 까라면 까는 거죠. 대대장이 과연 힘이 있었는가. 대회장이 그런 지휘책임을 물을 만큼 대회장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는가. 지금의 군대는 그러지 못합니다. 결론은 대회장은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 부하에게 권한은 나에게 공은 나에게. 과연 이것이 장교정신에 맞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장교정신은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으로 명예와 권한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 떠넘기는.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태세가 지금 우리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 해병대. 가스라이팅. 해병대 의리. 해병대 전후. 네가 책임져라. 그것이 사령관에 대한. 그것이 사단장에 대한 충성이다. 그것이 해병대에 대한 충성이다. 라는 식의 가스라이팅으로 후배들에게 강요하고. 네가 책임지게끔.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현장에서 책임 못 졌잖아. 네가 현장에서 확인 안 했잖아. 네가 죽인 거야. 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대장과 그 중대장은 정말 심적으로 매우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가 개병대했다. 이런 말 해병대 정말 사랑하는 조직이고 정말 멋있는 조직입니다. 해병대가 왜 멋있느냐. 누구도 가지 않아도 되는데 병사들이 해병대를 알고 지원을 했고. 그 힘든 병영 생활을 버티는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해병대가 끌려오는 곳이 아니라 원에서 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의지도 있고요. 제가 만난 해병대들도 참 괜찮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해병대 출신으로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요. 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러한 해병대를 먹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해병, 병사도 아닌 사관학교를 나와서 고위층이라고 불리는 장군들이 그렇게 해병대를 망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해병대가 개병대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현재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냥 수색해. 누가 지시했나 나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찾지 않고 그냥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해병대에서. 이 수사가 참 어이가 없는데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일주일 만에 수사를 종료했습니다. 해병대 현장 강조하며 지휘 책임에 선을 그었습니다. 현장에서 왜 확인하지 않았냐. 현장에서 책이 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확인을 했어야 된다. 라고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부하들에게 넘기면서 현장에 있던 사람 누구야. 너 왜 책임 안졌어. 현장에 있던 사람 네가 막았어야지. 네가 책임졌어야지. 하면서 지휘 책임에 선을 그으면서 죄 없는 후배들. 권한 없는 대대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책임 정가죠. 그렇게 빨리 일주일 만에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전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해병대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게 한다고. 티셔츠가 잘 보이게 한다고. 오바를 떨고. 빨간 티셔츠로 다 통일해라. 왜? 헬기가 지나가거나 언론이 지나가다 빨간 티셔츠가 해병대는 게 눈에 확 띄니까요. 바디스트로 입었는데도 반절 내려 입어라. 왜? 해병대 티셔츠가 보여야 되니까. 이러한 억압을 주고 이러한 경쟁을 붙였던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결국 또 꼬리 자르기로 현장 책임자가 책임을 져라. 라고 하면서 죄 없는 후배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이 가슴에 물까지 차오른다고 했고요. 영상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색해라고 지시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팩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소방당국은요. 18일에 폭우의 작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군인들이 이런 거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인원들도 아니고 구조에 특화되어 있는 인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군인들은요. 원래 육안으로 확인하세요.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복구 현장에서 하세요. 물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부대에서 시신 한 구를 실종자 한 구를 찾았습니다. 시신 한 구를 거기에 뽕에 취해서 야 우리가 또 찾자. 우리가 찾아보자. 우리가 나서 또 한 번 찾아보자. 우리가 해병대의 기적을 만들어보자. 우리 저번에 흰남도 때 수륵양용장갑차로 그 뉴스에 나왔던 해병대의 기적을 한 번 더 만들어보자. 나 사단장 나 사령관 한 번 해보자. 니들 덕분에 우리 부하들 갈아먹어서 나 한 번 사령관 한 번 해보자. 언론에 한 번 나와보자. 우리 해병 1사단 국민을 위해 봉사했다는 것을 한 번 해보자. 빨간 티셔츠 입고 그렇게 오바해서 물속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도대체 분명히 소방당국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해라. 물에 들어가지 마라고 작업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병력들을 투입시켜서 결국은 사상자를 내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범인인데 자꾸 엉뚱하게 현장 책임을 현장 지휘 책임을 손을 긋고 있습니다.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수색해. 누가 지시했는지 구명해라. 언론도 정답을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해병대 대원들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 그런데 이 악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악물고 나 아닌데 지휘 책임은 현장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이 악물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누구인가.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고민해봐야 됩니다. 구명조끼 그리고 현장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구명조끼를 지급했어야 된다. 아닙니다. 애초에 그 물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가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구명조끼를 지급했어야 된다. 아닙니다.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에 대한 프레임을 왜 씌울까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는데 왜 들여보냈느냐. 왜? 여기서 바로 현장 책임이 나옵니다. 현장. 현장을 강조하는. 현장. 구명조끼는 현장 책임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야 들어가. 왜 그냥 들어갔어. 왜 구명조끼를 입었어야지. 현장에서 뭐 했어? 라고 몰아서 딱 쫓죠. 결국은 이 현장 지휘관에 대한 책임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나왔던 키워드가 구명조끼입니다. 애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애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애초에 거기 투입돼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명조끼에 키워드를 꽂혀서 결국 현장 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정말 재밌습니다. 이분은 해병대 공보 과장입니다. 중령이에요. 해병대 공보 실장 대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 다른 거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요. 검색해보면 해병대 공보 정훈 실장 이분 이름 치면 꽤 나와요. 이럴 때는 쏙 빠지고 해병대 같은 사령부입니다. 사단 공보 실장도 아니고 해병대 공보 과장이 나왔습니다. 실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고 대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왜 쏙 빠집니까? 공보에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정도는 병사나 준 건 급이 아니다 이겁니까? 이거 보고도 해병대 간부들이 말이 많습니다. 연관장교들이. 더럽고 치사하다. 중령도 앞세운다. 아니 대장이 있는데 그 놈이 나와서 해야지. 왜 공보 과장을 내미나 욕먹으라 이거죠. 왜 이거 욕먹을 일이죠. 해병대가 욕먹고 질문 받으시고 난감할 일이죠. 해병대 자랑하고 어디 기관 회의하고 할 때는 나타나시고 이렇게 욕먹고 힘든 거는 후임한테 짬처리하는 거죠. 네가 해라. 어이가 없습니다. 해병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 연관장교들이 제보해 준 겁니다. 이거. 어이가 없습니다. 애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책임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들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범인이거나 혹은 그런 분위기를 만든 사람 들어가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 부하가 되는 사람 들어가지 않으면 지휘관의 명령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분위기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혹은 경쟁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혹은 그 실적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이 범인인 거죠. 현장 책임자라도 물론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문제다. 그 흙탕물 그 알 수 없는 그 유속에 있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지시한 사람이 범인인데 그런데 왜 엉뚱하게 현장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가 김교환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관이죠. 정말 김교환 사령관은 알고 있습니다. 좋으신 분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정말 호인이고 정말 유명한 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김교환 사령관은 너무 도움 좋으신 분이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따질 건 따집시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최승훈 상병의 장례를 마치고 지휘서신 내려온 겁니다. 사령관이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해병대 전 장병 및 군무원에게 전파하는 내용이다.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사령관의 강조사항을 해병대 대외부대를 포함하여 열예요난이 없어야 하며 이 내용에 포함된 모든 사항은 해병대 사령관의 책임임을 강조하겠다. 근본 대책을 강구하셨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부모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을 부모님께서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신의 판단과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언급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수사는 한치의 의심 없이 진행될 것이며 수세가 진행되면서 분리 파견 등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수사를 위한 필수적 조치다. 왈가예보하지 마라. 사고 재발 위험의 노력은 핵심이며 정직함이며 해병대가 최고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우리 해병대 구성원들은 자숙하고 경고망동해서는 안되며 가장 정직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 사고 처리는 해병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한다. 자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해병대 사고조사위원회 꼭 기억해두시고요. 해병대가 잘못을 했는데 해병대 사고조사위원회가 스스로 셀프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조사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조사를 하네요. 내 부하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있죠. 리더십이라는 건 과연 있는가. 해병대 최고의 지휘관으로서 해병대 단결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제공하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모습을 방관할 수 없다. 자 본인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병대 셀프조사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하셨죠.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죠. 본인이 얘기하신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정직하게 갑시다. 해병대 안전단이 셀프조사를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 강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지침. 스스로 반성과 함께 외부의 어떤 짓도 감당하겠다. 이 사고의 컨트롤타워는 해병대 사고조사위원회가 실시하겠다. 해병대 단결을 저해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제공하지 마라. 자 사실 확인한 거죠. 해병대 잘못을 잤는데 동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병대 사고조사위원회가 본인들 스스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사고를 치고 내가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 조직이 정상입니까? 이게 믿음이 갑니까?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얼마나 썩은 조직인 건 누구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잡음이 나오고 셀프로 하면 안 됩니다. 경찰이 조사를 한다던가 최소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나와서 조사를 한다던가 그 정도급이 나와야 되는 거지. 해병대가 해병대 스스로 해병대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다. 해병대 안전단이 셀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해병대들이 다 같이 우리가 스스로 셀프 조사를 한다고? 해병대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다. 현장 지휘관에게 판단을 맡겼는데 매뉴얼이 없었다. 이 와중에 안전단은 또 매뉴얼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군이 언제 수해지역 들어가서 흙탕물에 들어갈 매뉴얼이 있었습니까? 원래 없었고요. 모든 것의 매뉴얼 프레임 매뉴얼 프레임 매뉴얼이 없다 보니 신경을 못 썼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맡겼는데 매뉴얼이 없다. 지금 또 이렇게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없다. 신경을 못 썼다.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맡겼다. 이게 지금 해병대 지휘관들이 하는 꼬라지입니다. 왈바야바하지 마라. 해병대가 끈끈한 전호회가 있지. 야 현장에서 너 뭐했어? 어? 너가 부하 죽인 책임이 있으니까 네가 받아들여? 네 잘못이잖아 대대장. 너 엄마 네가 확인했어야지. 네가 책임졌어야지. 자 이 와중에 대대장들은요. 가스라이팅 당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어떤 대대장님은 펑펑 울고 있답니다. 사무실 밖에서 밤에.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대대원들이 보고 저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대대장님 위험하다고. 우리 대대장님 안 좋은 선택할 것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상원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대대장이 엉엉 울고 있다. 왜? 대회장도 자책감이 엄청납니다. 내가 어떻게든 들어가지 말게 할걸. 내가 상관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더라도 명령을 항명하더라도 들어가지 말게 할걸. 자책가에 자책을 엄청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네가 죽였지. 네가 왜 확인 안 했어. 라고 지금 몰아세우면 그 사람은 본인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이고 네가 인정해라. 네 잘못으로 넘어가라. 예 알겠습니다. 라면서 눈물 먹으면서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꼬리 자르기 스스로 당하는 셀프로 당하는 겁니다. 해병대의 많은 간부들이 영광급 장교들이 사령관님 잘 보십시오. 중령 대령급 영광급 장교들도요. 소령 중령 전 연락하는 높은 땀 좀 되는 선배들이 그럽디다. 김괴한 사령관도 똑같은 사람이다. 김괴한 사령관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호인이고 정말 대단하고 덕장이로 유명한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김괴한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다. 아 비추신이라 그런가? 비추신이라서 대대장이 비추신이고 요번에 징계받는 사람들이 비추신이라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건가? 그렇게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단한가? 그렇게 감싸 안아주는 건가? 만약에 해병 이사단장이 비추신이었다면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해군사관학교 동문이 빵빵한가? 이걸 감싸 안아준다고? 이걸 끌어안아준다고? 김괴한 사령관도 똑같은 사람이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 대대장님 카카오톡 프로필입니다. 해당 대대장님의 카카오톡 프로필입니다. 진심으로 간사했습니다. 전화 못 받습니다. 여긴 따님 이름인 것 같은데 제가 지웠습니다. 미안해. 땡땡땡. 아빠가 미안해. 사고가 나고 대대장님 카카오톡 프로필에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고 대원들이 저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대회장님 어떻게 될까 봐. 제가 이걸 새벽에 보고 제가 아는 해병대 연관장교부장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배님 이거 대대장님 빨리 연락 한번 해보라고. 이거 위험하다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가족이나 누가 붙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분은 지휘관으로서 제일 먼저 달려와 산장 현장 감독 및 조치를 하실 만큼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해당 부대 대원 혹은 그 전에 있던 대원분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대회장님 살려달라고. 이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냥 부활을 잃은 것 자체도 힘든데 그러한 프레임을 또 대대장에게만 씌우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을 잃은 것도 평생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평생 트라우마로 지금 또 너무 괴로워하고 평생 해병대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던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부활을 잃은 것도 너무 슬프고 힘든데 본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너가 잘못했다 네가 확인 아니다 네가 죄인이다 너 뭐 했냐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니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돈이 없고 내가 생활이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인의 지금까지 싸워왔던 명예를 모두 잃고 본인이 지금까지 싸워왔던 내 부하들에 대한 사랑을 모두 잃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가 충성을 바쳤던 군사부일체 아버지와 스승과 나라 곧 나의 지휘관을 그렇게 하늘처럼 모셨던 분이 꼬리 자르기 당하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 내셔야 됩니다 대회장님 힘 내셔야 됩니다 대회장님 잘못 없습니다 잘못이 아예 없진 않겠죠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없진 않겠지만 대회장님이 다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부하들 다 대회장님 칭찬합니다 다음 내용 볼까요? 다 대회장님 칭찬입니다 대회장님과 함께 근무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소통을 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대회장님께서는 병영학습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그동안 말 못하고 지났을 생각에 가슴 아파하며 공감해 주시고 가해자들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시던 분이고 대회장님께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부대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분이었고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대대에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었고 새벽에 맨날 순찰을 도시고 혼자서 순찰을 도시고 해당 간부들이 대대장을 잃는다면 전역을 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고 대회장님께서 간부들, 장교들, 대원들 얼마나 신경 쓰고 챙겨주시는 분인지 알 수 있을까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사단의 보여주기식으로 인해 구명조끼 지급 안 한 것에 대한 책임 사단장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대장, 대장, 여단장 꼬리 자르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도는 이유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대회장님 칭찬 일색입니다 이분도 대회장님 칭찬입니다 해당 부대 대대에서 근무했던 의무병입니다 의무병 해군 출신 의무병이고요 그곳에서 만났던 행정관, 주임원사, 중대장, 대장 너무나 존경스러운 군인들이었다 지휘관들이었다 항상 나 걱정해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해군이 파견 나왔는데 힘든 점은 없는지 격려해주신 분이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봐왔던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대원들 한 명 한 명 신경 써주는 진짜 어른이었다 코로나와 태풍 등 그러한 일대의 대원들 안전과 건강을 항상 강조하셨던 분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정관, 주임원사, 대대장, 중대장이 이렇게 이 사람들 때문에 대원이 목숨을 잃었다? 믿을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분명히 해병대에 부당한 명령과 복종이 있었을 거다 한두 명이 대장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고 다 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꼬리 자르기 당하고 대장이 모든 책임을 질까 봐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카오톡에 이런 메시지까지 쓰시니 대장님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 정말 좋은 부하들 많습니다 대장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글도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도 너무 놀랬고 가족분들이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연관장교들이 많이 슬렁이고 있습니다 야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충성을 다한 사람이 저렇게 꼬리 자르기 당하네? 이 조직이 도대체 뭐지? 우리 해병대 도대체 뭐지? 충성을 다하라 그래서 충성을 다했고 까라면 까라면 해! 라고 지금까지 다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뭐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도 꼬리 자르기 당하면 어떡하지? 어? 사단장님, 사령관님 이 사람들 비겁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충성을 다할 이유가 없구나 지금 연관장교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 욕합니다 사령관도 똑같은 사람이고 사단장도 똑같은 사단장이 나쁜 놈이고 야 정말 비겁하다 정말 비겁해 우리 선배들, 내 후배들 이렇게 괴롭히는 거 정말 비겁하다 해병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녁해야 되나? 내가 군생 앞으로 할 비전이 있는가? 과연 이걸 보는 대위들,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중위 대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그들이 장기를 할까요? 과연 그들이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본인들이 모범이 되지 않으면서 본인들이 정년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좀 더 버티기 위해서 해병대는 조직을 본인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사령관님, 사단장님 본인들이 책임을 안 지잖아요? 이렇게 대충 또 넘어가 꼬리 자르기 하시잖아요? 해병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원율이 바닥이 날 거고요 능력 있는 인재들이 다 나갈 겁니다 본인들 때문에 본인이 빨리 책임지십시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진급을 지어준 사람 나의 인생을 지어준 사람들이 사령관이고 사단장입니다 8월 중령 이하 진급 발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초입니다 다들 입 다물고 있죠? 누가 폭로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들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진급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다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해병대는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해체하고 다시 육군으로 간 다음에 다시 독립해야 된다 그 정도로 해병대는 썩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어른은 없고 이렇게 자신들의 영달과 자신들의 그 몇 개월 몇 달 기껏해 1, 2년 더 군생을 하는 곳에 그런 매진하는 비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계급이 소장, 중장 높은 계급까지 올라갔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책임감이 없는가 겨우 그 정도밖에 의리가 없는가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하를 감싸야죠 본인들이 감싸고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정말 비겁하고 정말 치유 정말 과연 이게 맞는가 해병대 병사들보다 못하다 사령관이면 사단장이면 해병대 병사들보다 못하다 그냥 해병대 하지 말고 해군 하세요 해군 해군 너무 비하 발언인가요? 그냥 해사 하세요 해사 해사 출신 하세요 해사 생도복 입고 계급장 다 하세요 그냥 거기다가 그렇다는 식으로 하실 거면 해외 병들 더럽히지 마시고 나오실 분들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yntax If you have any